안녕하세요. 플루티스트 이연나입니다. 지난번 연주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서 만나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저희 사업 마지막 연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. 조금 더 나아져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뵙고 같이 연주하고 박소리도 듣고 좀 그랬으면 저희 연주자들이 많이 힘이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는 거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곧 봄이 다가올 거잖아요. 저희 마음에도 봄이 다가왔으면 해서 봄의 소리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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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